이번 22대 총선에서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박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서 최고 득표율과 최고령 당선으로 2관왕을 차지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의 득표율을 보면 92.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많은 네티즌들이 충격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전국 득표율을 보면 전라도 지역에서만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 득표율 1위가 앞서 말한 92.35% 박지원 지역의 전라남, 해남, 완도, 진도이고 2위는 90.69%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남도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이고 3위는 88.89%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 갑이고 4위는 88.69%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 갑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를 내수우며 독재체제를 고집하는 러시아는 이번에도 푸틴이 당선됐는데 득표율이 87.28%가 나왔습니다. 22대 대한민국 총선 득표율 1위부터 4위 전부가 푸틴 득표율보다 높아 이걸 두고 한 네티즌은 토착지역 정서란 게 이렇게 무서운 줄 새삼 실감하네요. 민주당 후보 100% 당선, 이게 민주주의 자유비밀투표에서 현실이란 게 믿어지지 않네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연쇄살인마, 강간범동, 무조건 찍어줄 분위기, 소름돋네요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전라도는 광신도 집단일지라도 늘 낙후되었다, 소외되었다, 징징거리면서 한평생을 민주당만 찍음 그렇게 한평생 속아왔으면 이젠 투표율이 7대3 정도는 되어야 정상이 아닌가? 꼭 노동당원들만 잘 사는 북한 같은 느낌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득표율이 가장 많이 나온 대구 지역을 살펴보면 대구 달소구 갑, 국민의힘 유영하 71.39% 대구 달소구 을, 국민의힘 윤재욱 72.47% 대구 달소구 병, 국민의힘 권영진 67.08%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추경호 75.31% 대구 북구 을, 국민의힘 김승수 67.86% 대구 수성구 갑, 국민의힘 주호영 65.63%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김기웅 57.91% 가장 높은 득표율이 70%대이고 가장 낮은 득표율이 50%대로 나왔고 전라도 지역처럼 80에서 90% 득표율 이상 나온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문재인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특히 전라도에서는 99%라는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MBN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에 첫 원내대표로 황훈아가 선출됐는데 이날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콩클라베 즉 카톨릭 교황 선출 방식으로 투표기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외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행동은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는 비민주주의적이고 공산당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한정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설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대표라는 자는 자녀 입시 비리 소류 조작 범죄로 2심 실형을 받고 원내대표라는 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1심 실형을 받아 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들은 민주주의를 악용해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해 애초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조선시대 노예들입니다. 자기들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해 신뢰 기사를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